자 한 주간 또 잘 지냈어요? 오늘은 127페이지 개업공인증개사의 고용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입문과정, 기초과정 해서 이번 과정은 중급이론과정이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수 있는 것을 다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증개사의 고용인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증개사는 사장이고 고용인이라는 것은 직원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증개사의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증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겠죠 법개공도 있고 공개공도 있고 부개공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개공은 사장은 사장인데 비생명체죠 그래서 법개공이 직접 물건을 설명하거나 계약성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개공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이 필요한데 그 법개공의 직원, 즉 자연인은 직원도 있고 또한 주인도 있어요 그럼 법개공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면 대표자 즉 상법상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고용인증개사 법령에서는 대표자라고 하고 협동조합이 중기업 등록을 했다면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대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있죠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임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사원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면 대표자 임원사원이 바로 법인의 주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은 별도로 있어요 이 직원은 누가 있냐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이 직원이라고 하는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중개보조원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직원으로 취직하면 소공 자격 없이 취직하면 보조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개공과 부개공은 이분들이 사장이에요 이분들이 사장 그리고 이분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럼 대표자 임원사원은 법개공에만 있는 거지 공개공이나 부개공에는 대표자 임원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공과 부개공은 이분들이 사장이고 그 외에 나머지 구성원은 전부 다 직원인데 이것도 고용인이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되죠 그럼 개공의 고용이라는 것은 법개공의 대표자 임원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과 그다음에 공개공과 부개공을 제외한 나머지 이들 개공의 나머지 구성원을 우리는 고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용인은 소공과 보조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고용인을 고용하는 의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법개공과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이와 같은 직원을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고용 의무는 없는데요 고용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 의무가 없다는 것은 고용을 해도 되고 고용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따라서 개공은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은 자기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 소공을 둘 수도 있고 자기들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서 보존을 둘 수도 있습니다 둘 수 있을 뿐 둘 의무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 의무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둔다면 등록 등의 결격사유자가 아닌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이들이 직원들이 고용인이 결격사유자인지를 개공인 직접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취직하러 온 사람이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인지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인지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인지 또는 공인중개사법에 관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한 자인지 이런 것들을 개공기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격사유자가 아닌 자를 고용해야 되는데 결격사유자인지 아닌지를 모른 상태에서 대부분 고용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용을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결격사유자인 것을 확인했어요 결격사유자인 것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소시켜야죠 그래서 몇 달 이내에 해소를 안 했어요? 두 달 이내에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해소시킨다는 것은 해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달 이내에 해소하면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처분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달 이내에 해소를 만일 안 했다면 이때는 이와 같은 결격사유자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한다고 했어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결격사유자에서 공부했었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을 만약에 고용했을 때 소공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보조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용어의 정에서 했던 거죠 그러면 소공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공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개업 공인인회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수행할 수는 없고 오로지 어떤 업무? 개업 공인인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공은 개업 공인인회사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개업 공인인회사의 업무를 보조도 할 수 있는 반면 중개업보조는 오로지 보조일만 할 수 있고 수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128쪽을 넘어가면 중간에 양거라서 한번 고용인의 고용 및 해고신고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업 공인인회사가 고용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일 직원을 고용을 했다면 고용함에 있어서 소속 공인인회사를 고용해도 되고 보조원을 고용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즉 공인인회사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해도 되고 공인인회사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업 공인인회사가 이와 같은 고용인들을 고용했다면 고용을 했다면 고용했습니다 라고 고용했다라고 고용했다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와 같은 직원을 고용했으면 고용했다라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 같은 경우 법인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분사무소도 직원을 고용했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신고를 하는데 이분들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다면 아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소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소공으로 근무하려면 먼저 소공이 되는 사람은 고용신고일전 1년이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지만 소공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소공이 되려는 사람은 고용신고일전 1년이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소공으로 취직할 수 있다 또한 중개보존이 되려는 사람은 고용신고일전 1년이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중개보존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이 소공이 되려는 자건 보존이 되려는 자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은 소공이 되려면 실무교육을 보존이 되는 사람은 직무교육이라는 걸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는데 이와 같이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교육 면제를 받아도 취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즉 과거에 실무교육을 받고서 등록을 했거나 또는 과거에 실무교육을 받고 소공으로 근무했거나 또는 과거에 실무교육을 받고 법계의 사원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폐업부 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이네 소공이 되려는 사람은 이때는 실무교육 면제를 받죠 또한 직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중계보존이 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과거에 중계보존으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이네 다시 중계보존으로 고용신고 되려는 사이인 경우에는 직무교육 면제를 받죠 따라서 1년 폐업 후 또는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1년이네 다시 이제 소공이 되려는 자 중계보존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1년이네 다시 중계보존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육 면제를 받는 것도 꼭 알아줘야 되겠죠 이것이 개공이 직원을 고용했을 때는 소공에게는 먼저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 중계보존을 고용했을 때는 이 중계보존이 되려는 사람에게 먼저 직무교육을 받게 한 후 고용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고용신고는 언제 신고해야 되냐 이분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즉 소공이나 보존이 업무 개시 전에 먼저 고용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즉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등록관청에 고용했습니다라는 고용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를 중계업무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업무를 시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소공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중계업무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런데 중계보조는 중계업무를 수행 못하고 개공이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소공이 되려면 먼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면 물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또 못 가져야 되냐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또 못 가져야 되면 이 사람은 인장 등록도 해야 돼요 인장 등록 왜냐 소공이 되어서 나중에 업무하다가 계약서를 쓸 수 있죠 그럼 계약서를 썼을 때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미리 등록관청에 알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또 모두 해야 되냐면 업무 개시하기 전에 모두 해야 되냐 인장 등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부터 하고서 업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상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이거는 실무교육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 보조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단순한 뭐 보조만 해요 그러니까 중개업무를 수행 못하죠 그러니까 중개 보조는 도장을 찍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 보조는 인장을 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인장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중개 보조는 아무리 업무를 보조했다 해도 서류에 서명, 이름 쓰는 거, 날인, 도장 찍을 이런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장 등록이 없다라는 차이점도 꼭 알아야 되겠죠 이와 같이 업무 개시 전에 먼저 고용신고부터 해야 되는데 누가? 개공이 직원들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고용신고부터 해야 되는데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을 하게 했다면 이와 같이 고용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셨어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를 하는 방법이에요 고용신고하는 방법은 단단합니다 고용신고하는 방법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용신고서가 같은 소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고서만 제출하는 거예요 신고서만 제출하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또는 소공을 고용했다 해서 소공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런 것은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만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을 작년까지는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만 인정했는데 개정이 됐다 그랬죠 개정이 돼가지고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해서 고용신고서를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고용관계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라고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건 무조건 출자가 되죠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방문신고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었죠 그럼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결격사회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결격사회자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도 되고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해도 돼요 근데 만약 외국인을 고용해야 했다면 외국인은 신고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신고서뿐만 아니라 외국인인의 경우에는 하나를 더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이 외국인이 등록 등의 결격사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나 넣어내야 돼요 우리나라 직원을 고용했을 때는 우리나라 직원이 결격사회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등록관청이 직접 신원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결격사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조를 통해서 외국인이 전과자 결격사회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별도로 고용신고서 제출할 때 하나 추가로 첨부하는 서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외국인 자신이 결격사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외국인으로 받아서 이거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거죠 그럼 결격사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 외국인이 말하는 미국인이라면 미국 정부 또는 권한이 있는 주정부가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전과자가 아니고 결격사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정부나 주정부가 확인해주는 서류를 내도 되고 또는 공증서류를 제출해도 되고 또는 아포스티오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직원을 고용했을 땐 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 그렇지만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사회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하나 더 첨부해야 된다 여기로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이거는 이때는 신고서 제출 때는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신고는 어렵겠죠 우리나라 직원을 고용했을 때 첨부서류가 없기 때문에 방문신고 또는 전자문서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사회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어렵다는 것을 또 안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해서 고용인들이 업무를 시작을 해요 업무하다 보면 이분들이 중개 업무하다 보면 이 업무하다가 이 직원과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소공 A를 고용했다 중개 보존 B를 고용했다 개공은 갑이다 그런데 이 직원 A나 B가 스스로 퇴직할 수 있죠 또는 해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개공과 고용인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이유는 해고되는 경우도 있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개공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개공은 직원을 잘랐습니다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라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신고하는 방법도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에 대한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가 같은 소식인데 그 신고서라는 소식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방문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해도 돼요 특히 외국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됐다 했을 때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방문 또는 전자문서 선택할 수 있죠 왜? 고용관계 종료신고할 때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냐며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냥 고용관계 종료신고서만 제출할 뿐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방문 전자문서 신고 가능하다는 거죠 11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도 6월 범위 안에서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죠 특히 주의할 것은 신고서 제출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첨부하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 외국인은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하나 내야 된다 알아두시고 특히 소공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소공의 자격증 원본 사본 이런 건 전체 제출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공을 공했으면 이 소공이 공인인계사 자격이 있는지를 자격증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직원을 고용했을 때 소공을 공했다면 소공이 실무교육을 받았는지 이것도 등록관청을 확인하고 중계보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았을 때는 중계보전 직무교육을 받은지 이런 것도 확인할 뿐 별도로 개공인 신고서를 낼 때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게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책에 다 했으니까 알아두세요 등록관청 확인사항도 제가 다 해놨으니까 알아두세요 130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 위에서 한 7번째 들이세요 참고적으로 소공을 고용했으면 소공도 중계보전 수행할 수 있죠 그럼 소공의 자격증도 개공은 사무선에 보기 좋은 것에 게시해야 되는데 소공의 자격증은 원본을 게시하는 것이지 사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흔히 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좀에 꼭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인중개사법 15조에서는 이런 규정을 뒀어요 15조 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계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직원이 중계업무를 한 것은 직원을 고용한 개공이 중계업무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본다는 것은 간주한다는 거죠 추정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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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고용인이 중계업무 하다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을 위반한 이 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이 중계업무를 잘못한 것은 직원을 고용한 개공도 중계업무를 잘못한 것으로 본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을 위반한 직원도 책임지고 직원을 고용한 개공도 함께 책임지다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돼요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이거는 개공이 고용한 고용인 즉 직원 소공인이나 보조원의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보는 것은 아니죠 즉 개공이 중계업마다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개공만 책임지는 것이지 개공이 고용한 직원이 공동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중계업무 한 것은 직원을 고용한 개공이 중계업무 한 것으로 보지만 개공이 중계업무 한 것은 개공만 중계업무 한 것으로 보지 직원이 중계업무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공이 중계업무 하다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누구만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만 책임지는 것이고 개공을 고용한 고용인은 이때는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이들을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소공이나 보조원이라는 고용인이 중계업마다가 공인중계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고용인도 책임지지만 그를 고용한 개공은 함께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이 연대 책임의 내용이 뭔지 요거를 하나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어떤 책임인지 하나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럼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지는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개공이 있어요 이 개공은 법개공 공개공 구개공이 있겠죠 그리고 밑에 직원을 뒀습니다 A 소공 B 보조원 이것이 소공이나 또는 보조원을 두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분들이 중계업마는데 그중에서 소공이 중계업마다 가정할까요 자 소공이 부동산 중계업마다 하면서 고의나 또는 과실로 고의과실라는 것은 일부러 실수로라는 거 알죠 예를 들면 고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의로 예를 들면 거짓으로 매수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했어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수립됐다라고 거짓말해서 이 부동산 사면 가격 뛸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누구한테 했냐면 히라고 하는 매수인에게 했어요 이 매수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했더니 매수인이 이 소공의 거짓된 언행을 믿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손해를 입어서 그래서 1천만 원의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됐다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볼게요 손해 발생했어요 그러면 소공의 중개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공이 중개업무 잘못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도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이때 책임은 연대 책임인데 책임이 세 가지 종류의 책임을 함께 짓니다 세 가지 책임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민사 책임을 함께 째요 민사 책임 민사 책임으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짓는다는 말인데 어떻게 함께 짓느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행위를 한 소공의는 잘못했을 때 책임지죠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것은 무슨 책임이나 불러요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실 책임지고 이 소공을 고용한 개공갑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매수인에게 개공이 잘못한 것 없죠 그리고 선임감독을 잘못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직원이 중개를 잘못한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중개를 잘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공갑도 함께 책임이 됩니다 개공은 갑은 무과실의 책임을 함께 짓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을 함께 짓는 거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손해발생 행위를 한 소공은 과실 책임을 소공을 고용한 개공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도 함께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을 연대 책임지는데 그렇다면 손해를 입은 이 희라고 하는 매수인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입은 손해를 얘들 중에서 선택해서 청구해도 되지만 또는 함께 니들이 같이 배상이나 연대 청구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일 이 매수인이라는 시가 만일 먼저 먼저 개공에게 먼저 배상을 청구했다면 먼저 배상을 청구했다면 개공은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공이 배상할 돈이 없을 걸 때문에 개공은 뭘 가입했을까요 개공은 보증을 가입했겠죠 업무계 시원에 보증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바로 보증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공은 내가 보증 설정했으니 야 매수인아 이 보증기관에 가서 돈 받아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배상 청구해요 그럼 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보험금으로 배상하겠죠 그래서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하고서 보증기관은 가만히 있나 그게 아니죠 보증기관은 채무자가 아니라 개공을 보증서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공을 상대로다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공은 또 가만히 있나 개공은 자기가 고용한 이 소공 예를 상대로 또 무슨 권 행사? 또 구상권을 또 행사하는 거예요 또 구상권을 행사하니까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직접적인 손해발생을 하는 소공이 책임지지만 소공은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배상할 돈이 없을 것에 비해서 개공에게 먼저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개공이 이 소공을 상대로다가 별도로 구상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주게 한 거죠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민사 책임 첫 번째에 해당되는 민사 책임이에요 그럼 민사 책임지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진다랬죠? 이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무슨 책임을 기다리고 있냐 행정상의 책임도 기다리고 있어요 행정상의 책임 소공 A에 대해서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벌이라는 행정처벌을 할 수 있고 이 소공을 고용한 개공은 책임질까요 아닐까요? 행정상의 책임지죠 소공이 매수인에게 거짓말로 중개한 것은 이 소공을 고용한 개공이 거짓말로 중개활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공이 금쟁이 즉 거짓된 언행이란 금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세 가지 책임이니까 또 하나 남았겠죠 형사상의 책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형사상의 책임 그래서 형사 책임도 지게 된다 형사 책임에서 어떤 형사 책임이 되냐 일단 소공에 대해서는 이거 의뢰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역 또는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공을 고용한 개공 갑에 대해서는 해당 조회 규정된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무슨 규정이라고 했어요 양벌 규정했었죠 즉 양쪽을 다 처벌한다 해서 양벌 규정 즉 법을 위반한 직원도 처벌하지만 직원을 고용한 개공도 같이 양쪽을 다 처벌하는 데서 양벌 규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공는 벌금형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만 단서 중앙에 개공이 이 소공이 의뢰인에게 이 같은 거짓된 언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개공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면제해준다 어떤 경우에 면제해준다 벌금형은?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개공은 고용인 때문에 어이 어찌된 손해배상 책임도 연대서 지고 그런데 이거는 개공의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도 개공이 또한 개공은 직원 때문에 등록 취소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 중에 하나의 행정처분도 같이 받았어야 돼 이것도 개공은 잘못한 게 없어도 책임지는 개공은 무과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과실의 책임이에요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런데 형사 책임만은 개공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을 때만 형사 책임이 부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책임? 개공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죠 특히 개공이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벌금형까지 개공이 받게 되는데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만은 면제 된다 했어요 그런데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여 개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 벌금형이 또한 300만 원 이상이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공값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 후 3년이라는 결격 사유는 별도로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했었죠 우리가 결격 사유에서 공부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간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데 이때 벌금형 선고를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벌금형 선고 후 3년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것이지 개공이 직접 법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개공이 벌금형 선고받은 것은 직원의 행위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선고받은 거예요 이럴 때는 개공이 설령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아서도 개공에게 벌금형 선고 후 3년이라는 결격 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게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별표 쭉쭉쭉 해드린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해마다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은 해마다 별도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해두세요 근데 참고적으로 개공이 고용한 사람이 지금은 소공을 예를 들었지만 소공이 아니라 중계보존을 고용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중계보존 이번에는 중계보존을 고용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합개공이 B라는 중계보존을 고용했습니다 중계보존이 중계연무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그 중에서 고의로 예를 들면 거짓말로 매수인 씨에게 물건을 거짓말로 보여줬어요 현장 안내를 거짓했어요 이를 믿고 매수한 매수인이 계약을 하여 천만의 손해를 입었어요 이런 경우에 중계보존의 거짓된 언행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도 거짓된 언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세 가지를 함께 주는 거예요 일단 손해를 입은 걸 갖다가 중계보존 B는 과실 책임을 그를 고용한 개공갑은 무과실의 책임을 연대지겠죠 그러면 매수인은 보존에게 청구해도 되고 개공에게 청구해도 돼 만약에 개공에게 먼저 청구했다면 개공은 보증기관에서 돈 받아라 하면 매수인은 보증기관 보험에서 돈 받겠죠 그럼 보험금을 받았겠죠 그럼 보험금을 주고서 보증기관이 가만히 있나 개공을 상대로 구상권 들어가겠죠 구상권 들어가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구상권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개공은 또한 중계보존에게 또 구상권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행정상의 책임도 기다리고 있어요 행정상의 책임은 중계보존이라면 중계보존은 행정상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계보존은 공인적 사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행정상의 책임을 중계보존은 지지 않고 이들을 고용한 개공만 등록처나 업무 정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형사 책임은 기다리죠 중계보존이 거짓말했으면 중계보존은 징역 또는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하고 중계보존을 고용한 개공각은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하는데 다만 중계보존이 거짓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개공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개공은 벌금형 면제받고 여같은 형사처벌은 보존만 받겠죠 그렇죠 내용은 똑같은 거죠 설령 개공이 중계보존을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여 개공이 형사상의 책임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벌금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계보존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이 벌금형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개공에게 결계 역사율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용인과 관련된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번 첫째 시간에 이렇게 짤막하게 해서 한두 문제 꼭 나오는 것을 고용인 파트를 정리해 드렸어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135페이지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업무 범위에서 다시 만날까요 네